네에에에 우리 또 능소아 주인공이십니다 아름다운 가수 분이시죠 성심이 가수님을 모시고 능소아 청해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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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속아가 부르니까 오 사과가 부르니까 날 못할 그리움을 견디지 못해 즐길 손을 삼아 즐길 손을 삼아 삶을 돕는 꽃이야 정신이 무슨 사연이 있어 날이 영원한 날에 못 깨도 피어나서 신의 기간 안에 신의 기간을 스리리도 Eliot 희고 intra 신의 기간에 신의 기간을 고스러움이 못 잃어버린다